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은 먹을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부통에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패드 선물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먹을몬표! 말도 안 되는 경매이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있는 게... 렘보! 픽셀! 데몬 한 마리! 렘보 픽셀 데몬 하나! 골드 울프 넷! 2000년 후 레이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거래품목! 골드 슬라임 11마리! 두 번째 거래품목! 골드 루프 4마리! 일단은 골드 슬라임 11마리! 자, 여러분! 로블릭 적고! 적고! 경매 품목 적으세요! 골드 슈넬라! 이빨옥! 일비! 골슬 한 마리에... 파포 드래곤! 자, 시라두님! 시라두님, 시라두님! 어디있으세요? 시라두님! 시라두님, 시라두님! 자, 우리 시라두님! 렘보 픽셀 휴즈에 포켓 바꾸겠습니다! 골! 시라두님, 닉 안 말해? 니가 안 말해, 거래 안 해요? 자, 시라두님 안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렛플님! 렛플님! 히스토리오 YT 1구 휴즈! 자, 우리 친구! 우리 친구 나한테 은행 거세요! 아, 얘들아! 너네 다 차단한다! 진짜, 진짜 차단한다! 하지마! 얘들아, 얘들아! 끝났어! 그거 끝났어! 지금 적지 마세요! 지금 치지 마세요! 아, 잠시만! 끝났어! 끝났다고! 그만해! 그만해! 다시 차단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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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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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게 됐다! 아, 진짜 오랜만에... 와, 이씨... 에블리오 넣어주세요! 넣으면은 빼고! 내가 넣어드릴게요! 자, 정말 또 유니클 휴즈 넣어주면은 골드 슈넬라임 11개 넣고 빼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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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예, 이쁘다! 예, 골드 슬라임! 여러 마리! 좀 더 안 얻어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안녕! 일단은 이거는... 유니콘 휴즈 한 마리 다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경매! 골드몰프 네 마리! 경매합니다! 자, 하고 싶은 뭐예요? 얘기하세요! 갑시다! 자, 우리 개소리 잘 못내는 개님! 자, 걸읍시다! 자, 우리 친구 뭐 있어요? 자, 우리 친구 넣어주면은 돌아갈게요! 내릴게요! 1, 2, 3, 4, 5, 6, 7, 8, 9 땡큐! 우리 친구는... 땅땅땅땅땅땅 자, 우리 친구 넣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 넣어주세요! 자, 우리 육신님하고 한번 거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큐! 자, 우리 친구한테... 레인보우 휴즈 픽셀 후프! 아니... 레인보우 휴즈 픽셀 후프! 아니... 레인보우 휴즈 픽셀 하나 안 넣어주세요! 자, 다음은... 레인보우 픽셀 슬라임 열 마리! 거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우리 부터입니다! 고마워! 와, 많다! 하하하하 자, 커맨드 빨리 와가지고... 자, 커맨드 면 걸어달랄게! 자, 커맨드 0987! 오케이! 자, 우리 친구 넣어주세요! 고대하면은 바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드주 컵케이크! 1, 젤락! 이렇게! 자, 우리 친구 60백이 괜찮아! 자, 여기에... 레인보우 슬라임 열 마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맨드 레인 땡큐! 자! 픽셀 로프 52마리! 거래합시다! 거래, 거래! 하죠! 으아... 별로 그런 마음에 들은 게 없으면은 자, 이거는... 자, 나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즈 사이보 카피바라! 퓨즈 사이보 카피바라! 퓨즈 사이보 카피바라! A, J, L, S 자, 우리 친구 넣으세요! 거래합시다! 콜! 와, 카피바라 이쁘다! 퓨즈 사이보 카피바라! 거래했습니다! 땅땅땅! 마지막! 레인보우 비신레몬! 나랑 거래할 사랑! 짠! 다들 다들 외쳐라! 짠! 오... 너네 다 이거 겨루고 있었구나! 으아... 못 고르겠다... 으악... SKU, EWA?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낚시면 낚시라고 말해! 낚시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아까 태미님이 나랑 이거랑 바꾸자 하는데! 내가 이걸 바꿀까? 어디서 갈까? 그냥 이걸 바꿀까요? 바꿀까? 그래, 이거 태미용이 지금 구글에 신할 때 그걸로 바꾼 거잖아! 여기는 블루빙 마스코트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입니다! 땡땡땡땡! 다음은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깐차! 자, 무한폭기! 자, 나! 자, 우리 또 경매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자, 나눔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드리는걸 참! 로블루산드쉬로! 돌아와주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우리! 안녕! 안녕!